니가 니깟게 감히 우리 도경이도 없는 자리를 꿰차고 앉아? 뭐하고서 내 자리에 앉지 않고. 우회장. 네, 아버님. 내래 같은 소리 두 번 하지 않는 거 잘 알디. 내일 주총회에서 부회장 직무정지안건도 올라갈기야. 너네 내 명령 무시하고 내 방 뛰쳐나갔을 때는 그 정도 패기는 있지 않았겠네. 아휴, 회장님. 조관장. 네, 아버님. 조관장이 됐을만한 집안의 여식들은 좀 추려보라. 내래 남준이 짝을 직접 골라줄 거니까니. 아버님. 아버님. 그런 일은 김 이사가 알아서 하겠죠. 제가 그런 일까지. 뭐 예전에 도경이나 짝 지어주기로 했던 미래일보 딸내미 있지 않네? 아니, 도경이랑 성까지 받던 아가씨를 남준이 짝으로요? 남준이 너도 내조 제대로 받으려면 장인이 힘 좀 쓰는 집안이면 좋지 않겠어? 김 이사. 좋아하는 아가씨 있지 않. 회장님. 드릴 말씀 있습니다. 무슨 소리니? 손을 안 보겠다니.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? 어느 집안 누기네?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. 야, 이 아이하고 시간 끌고 모이네. 말 나온 김에 당장 자리 마련하라. 저, 회장님. 그건. 내래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 줄 아니? 미적, 미적, 우물, 쭈물, 우유, 부단. 당장 자리 마련하라.